네 올해 12월 중동의 카타르에서 월드컵 열립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 말고도 축구는 뭐 국가대항전 A매치 상당히 많죠. 반면에 야구 이 각 나라 최고 멤버들이 출전하는 A매치가 거의 없어요. 뭐 있다면 아마 4년마다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아마 유일한 것 같은데 내년에 그 WBC가 3월에 열립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야구계도 A매치 준비하느라 바쁜데 오늘 스포츠춘츠 박동희 대표님과 한국야구계의 A매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항 경기 축구는 상당히 많은데 야구는 진짜 거의 없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진짜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야구는 왜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그러나? 일단 야구는 글로벌한 스포츠 같지는 않아요. 보통 활성화된 나라가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4개의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리그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이저리그가 이런 A매치 대회를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에도 메이저리그는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보다는 A매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좀 하는 프로야구팀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91년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한의 슈퍼게임. 그때는 그래도 A매치 게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왕전들이. 그때가 제가 고3 때였는데 저도 고등학생.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슈퍼게임을 봤던 기억이 났는데요. 박동희 선수 기억이 나네요. 이름이 같습니다. 박동희 선수 이름이 같아요. 그때 흥량이 굉장히 성공을 했죠. 일본도 성공을 하고 한국도 성공을 하고 두 나라 야구 인기가 올라가는 기회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한국 야구 선수들이 그때 일본 선수들이 던지는 포크볼을 처음 받아요. 포크볼. 지구상에 이런 공이 있다가 처음 봤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국 풀이하고 투수들이 포크볼을 던이면서 실력이 또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게 좀 아쉽긴 하죠. 포크볼은 손에 딱 껴서 던지는 건데 회전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홈플레이트 안에서 막 돌아가는 공이라서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고 그래서 깜짝 놀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반화가 돼 있는 볼 구종이긴 한데요. 어제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관계자들이 부산 사직 야구장을 봤다는데 잠실 부장도 아니고 호척 돔도 아니고 부산을 간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메이저리그 인터내셔널 존 짐 스몰 부사장 등 메이저리그 사무국 직원 한 15명 정도가 사직 야구장을 방문해서 한 2시간 정도 점검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메이저리그 올스타 아시아 투어 개최를 과연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 지역의 주요 호텔이라든지 김해 공항 이런 것도 봤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시아 투어 이게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아시아 투어가 뭐냐면요. 이 메이저리그가 시즌 종료 후에 이제 최고의 선수를 모아서 말 그대로 아시아 투어 아시아 나라에서 그 나라 올스타 선수들과 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재밌겠는데요. 일본 타이완 또 나옵니까? 일본은 늘 해왔던 거고 이번 아시아 투어는 한국과 타이완을 그래서 한국에서 4경기 타이완에서 2경기를 갖겠다는 건데 열리기만 하면 대형 이벤트죠. 이건 대박인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야구장 빼고 호텔이나 공항도 점검했다는 거는 그만큼 꼭 한번 개최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메이저리그에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메이저리그 공식 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KBO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KBO는 이게 메이저리그가 한국에서 이런 대회를 갖고 싶다라고 열리기 때문에 대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메이저리그 측에도 참가비를 주고 또 우리 KBO 한국 프라이기도 참가비를 주게 돼 있어서 KBO는 돈이 나갈 일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대행사가 아마 이 개최권을 따는 게 상당히 비쌀 거예요. 일례로 일본과 미국이 이제 미일 온스타전을 2014년, 2018년에 했었는데 그때 경비가 한 40, 50억 정도 들어갔어요. 40, 50억. 적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적을 때 40, 50억. 더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일본은 각종 스폰서비나 광고나 중개권료로 돈을 벌어갔습니다만 한국은 그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메이저리그가 참가비를 양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KBO가 그러면 메인 스폰서나 대행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가 자기네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다 구해오겠다.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본을 한번 보면 일본의 반응,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미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올스타전을 펼친 게 1908년부터예요. 이렇게 광기가 됐습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몰랐네요. 꽤 오래됐어요. 최근에는 2014, 2018년에 열렸는데 제가 2014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 6경리가 열렸었는데 늘 메진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광고도 많이 잡혔고 시청률도 높았고.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2014년에 아마 미국이 일본 올스타한테 2승 3패로 졌을 거예요. 졌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팀 노이톤 노론도 당해서 그때 이제 우리 제1동포인 일본 프랑스 유일하게 3천 안타를 들었던 장훈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대표팀 보고 관광하러 왔냐. 그래서 이 말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에 미국 올스타가 정말 올스타 말 그대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2018년에는 그런 선수들이 다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흥행이 그 전보다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재미가 없었다 이 말씀인데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되면 흥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와야 흥행이 될 거 아닙니까? A급 선수들, 특급 선수들이. 그게 좀 애매해요.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시즌 종료 후에는 출려고 하고 또 2014년에 로빈스 카노라는 선수가 미 올스타전에 몸에 맞는 공을 맞아서 부상을 당한 바가 있어요. 몸값이 천문학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시즌 종료 후 한국과 타이완을 돌면서 경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들이 와준다면 한국 프로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 요소가 될 텐데 역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역시 돈도. 돈이겠죠. 몸값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2018년에 제가 취재를 보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 명당. 한 명당 2100만 엔. 한 2억이 좀 넘죠. 2억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선수가 예를 들어서 30명 잡으면 그것만 해도 60억. 60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 가족이 왕복, 항공, 호텔 비가 다 대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돈이 꽤 들어갈 텐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제가 2017년에 WBC가 예선이 한국에서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기라성 같은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왔는데 매진된 적이 없어요. 그 고축 도움이 또 관중 수요가 작잖아요. 적은데도? 네, 적은데도. 그리고 예전에 한일 슈퍼게임이 한국에서 열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메이전은 고사하고 절반도 안찬 적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한국 프라구 팬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국 리그에 내가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는 한국 시리즈 표를 구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데 외국 팀과의 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축구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축구는 정말 다 매진인데 사실은 국가대왕전은. 이것도 좀 재밌네요. 메이저리그 올스타가 우리 아시아 투어 한다는 반대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에 가서 개막전을 한다. 이 얘기는 놀라운데요. 왜 참신한 발사가 됩니까?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대본을 보면서 잘못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미국이 1913년에 야구를 전파하려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앞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야구를 합니까?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는 자기들도 한번 세계를 진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타이완에서 직접 찾아 올스타 경기를 하게 됐는데 한국 야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에 메이저리그가 자꾸 멈춰있을 때 한국 프로야구는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 프로야구 경기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했잖아요. 인기 좋았습니다. 잠깐이지만. 또 한국 프로야구가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도 해외에 진출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랬는데 허구영, KBO 총재가 아주 좋은 아이들을 낸 게 괜찮네. 메이저리그가 한국에 와서 개막전을 치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을 치르자. 예컨대 뉴욕이나 LA 가서 지금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매진이 될 것 같아요. 매진 되죠. 제가 2016, 2019년 WBC 때 그때 2006년, 2009년 때 미국 현지 갔을 때 한국 대표팀이 중결승, 결승 때 꽉 찼어요. 거기다가 한국 교민들께서 오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미국 말씀하신 뉴욕이나 LA에서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을 연다면 저는 3분의 2 이상은 꽉 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가 4월에 개막이 되니까 이거 하려면 더 일찍 가서 3월 정도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역시 야구를 잘하십니다. 4월 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를 미국에서 차려야 돼요. 아예 미국에서 스프링 캠프 차리고. 그리고 어쨌든 시범 경기 형태의 몸은 풀어야 돼요. 실전을 치른 다음에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에서 캠프도 차리고 시범 경기도 하고 돈도 버니고 좀 그러네요. 개막전까지 뛸 수 있는 팀이 있겠느냐. 자원하는 팀이 있겠느냐. 그게 하나의 문제고 또 한국 프로야구. 이건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야구인들이 미국보다 일본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일본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 LA에서 기아 타이거스랑 LG 트윈스가 붙는다. 상상만 해도 떨리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미국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되면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시차도 적응해야 되나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줘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가겠다는 팀이 있다면 이 팀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막전을 당신은 홈에서 치르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한다면 저는 사상 초유의 한국 프로야구의 미국 개막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 이게 정말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아닌가 뭐 그러면 또 일본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프로야구가 일본에서 개막전 많이 치렀었거든요. 치렀었는데 한국 같은 일에 역발성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게 꼭 성립이 돼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구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